썰썰썰썰썰썰썰밤 안녕하세요. 썰밤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반에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못된 친구가 있나요? 오늘은 그런 못된 친구를 혼내줬다는 제보자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썰빵 구독자입니다. 저희 반에는 되게 못된 애가 한 명 있어요.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잘난 척을 많이 하는 놈이죠. 그래서 우리 반 애들 대부분이 그놈을 싫어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검도를 배운다고 반 애들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학교에 죽도를 가져와서는 쉬는 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반 애들 머리를 죽도로 툭툭 치는 거예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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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요. 저는 원래 걔가 그런 놈이라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하고 딱히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놈이 저한테 가져와서 죽도로 제 머리를 치는 겁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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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도 그놈한테 많이 당해보긴 했지만 죽도로 머리를 맞으니까 이번 장난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놈 머리를 주먹으로 쎄게 쳐버렸어요. 그러자 그놈이 당황했는지 저한테 어깨빵을 하고는 씩씩거리면서 화장실로 가더군요. 그런데 그놈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야 뭐야 헐 미쳤나봐 그래서 반 여자애들이 선생님한테 이러고 그놈은 선생님한테 혼이 났죠. 너 마리아 어 여자 화장실에 왜 들어갔어 어 크크크크크크 다행히 그 후로 보복 같은 건 없었고 여전히 그놈은 약한 애들을 괴롭히지만 저는 잘 안 건드리더군요. 이 일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제 생에 제일 속 시원했던 일이에요.